간장 간장이요? 좀 이따가 나중에 간장 넣어 너무 많이 끓이면 간장 안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도 조금만 해봐 많이 먹지 말고 간장을 아기 약통에다가 오시는 분은 왜 그래요 이게 더 위생력이라 음식은 보약이다 어디서 나간구만 됐는데 너무 싱겁다 조금 더요 짜지 됐어 어머니가 넘치라 잘 가주세요 고집이 새가지고 고집이 새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고집이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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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간장 더 넣었죠 조금만 넣어서 아까보다 조금 짠 것 같은데 물 조금만 더 넣으면 안 돼요 워낙 싱겁게 먹어서 그래 이게 정상이라 물 조금만 넣으면 안 돼요? 응 나도 싱겁게 먹거든 됐어 이정도 하면 제가 먹어보니까 싱거워요 응 뗐는데 어머니 이것도 짠데요 이러더니 물로 다시 부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뭣 괜찮도 말로 뭣치는 게 있어요 속으로 화가 제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수영을 못 하시죠 동룡이도 수영을 그렇게 못 하대 우리 아들 바닷가에 살아도 재영이도요? 겁나가지고 못 보냈어요 와서 그네 좀 타보세요 여기 뭐 구경할게도 없는데 덜 있어요 뭐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덜이고 이런게는 내 보고 사는데 뭐 아이고 아이고 그네네 그네 아이고 내가 바깥에 안에 있기보다 덥다 이거 나오니까 아이고 야 오 이거는 꼬랑제가 이게 크네요 아 그게 천물이라서 그렇지 방울 대추방울 또 말도 음 여기는 어땠어요 펜션은? 저도 펜션은 처음이네요 펜션 뭐 뭐 뭐 뭐 뭐 가족 다니러 와가지고 조그맣고 조그맣고 적어가지고 해먹고 그걸 만들어놓고 조그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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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가지고 해먹고 그걸 만들어놓고 우리나라 햇빛에 자꾸 우리나라 햇빛에 자꾸 우리나라 햇빛에 자꾸 뭐 마당에도 나오면 햇빛이 강하지 또 밭에 들어가면 해가 금방 뜨면 햇빛이 받지 아유 이제 햇빛이 아니고 지겨와 아니 그거 묻고 말고 아니 저기 가서 굶은 거 하여 어 부러졌네 참 뭐 뭐해 아까 거기 그 신현준 거기는 처음 보셨군요 물론 나는 신현준이라 하길래 옛날에 그 영화배우 나이 많은 양반 그 양반인 줄 알았디 아니 정말 근데 정숙이 언니나 정님이나 해가지고 여행 간 적이 없죠 없고 여행 뭐 10월에서 뭐 가족 다니라 해가지고 여행 안 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갈비가 겨울까지 해가지고 해가 먹고 오고 그거지 뭐 시골에 앉혀가지고 뭐 가족 다니러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 제주도는 언제 가셨어요? 제주도는 아마 우리 정님이 고등학교 댕기 때 갔는데 중학교 댕기 때 그때 제주도 갔다 저희도 두 번 갔어요 한 번 가게 볼만 해도 두 번 가게 볼 거든 제주도 한 번 가셔야 되겠다 이제 못 간다 왜요 거리가 아팠 비행기 타고 멀미 나고 뭐 아니 허리 아파 못 가고 비행기 아니면 부산에서 배 타고 가든가 그래야 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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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앙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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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미리 담아놓으면 안 돼요. 냉동에 온전을... 제가요. 참았어요.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커피가 발견이 돼가지고 먹기 시작했대요. 에티오피아 커피가 오리오네이팅 프롬 카나. 그가 커피의 첫 번째 커피가. 그는 그가 지금 함께하는 커피 가고, 그가 다른 하이랜드의 러시아에서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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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 시식을 한 번 땡큐